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DB 구축 문제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별 판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에 지시에 따라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 테이블과 거래물품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첫번째 관리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상품번호와 상품명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관리 테이블을 살짝 열어볼게요. 더블클릭하시면 관리 테이블에는 상품번호와 상품명, 분류번호, 공급업체 해당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에 사실 이따가 실행하실 건데요. 상품번호와 상품명에는 8번의 상품번호와 컨테이너가 2개가 있습니다.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좀 인지를 하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도록 하겠고요. 이제 관리 테이블에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관리 테이블에 상품번호와 상품명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번호와 상품명을 2개를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기본키를 클릭하면 기본키 설정이 되는데 이 테이블을 저장하려고 하면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보입니다. 내용을 보셨을 때 인덱스, 기본키 또는 관계에서 중복된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테이블에 요청된 변경 상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고요. 필드의 데이터 또는 중복 데이터가 있는 필드를 변경하거나 인덱스를 제거하거나 중복 가능한 인덱스로 다시 정의하여 다시 시도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키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키는 비어있으면 안되고요. 중복된 값이 있으면 안됩니다. 근데 아까 보셨을 때 상품번호와 상품명에 동일한 데이터가 두 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키를 설정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수정할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키는 해제하시고요. 관리 테이블을 닫겠습니다. 관리 테이블 닫고 아니요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그래서 담과 같이 경고창이 나타날 경우에 수검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기본키 설정 작업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내용이 보시면 상품번호와 상품명 필드에 중복값을 검색하는 동일 상품 커리를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 안에 커리를 만들고 내용을 수정하고 기본키를 설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중복된 내용을 커리를 이용해서 만들고요. 다시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셔서요. 커리 마법사에 중복된 데이터를 검색하겠습니다. 중복 데이터 검색 커리 마법사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관리 테이블에 가서 중복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상품번호와 상품명을 가지고 중복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하실 건 없기 때문에 중복된 데이터가 추가하실 건 없으니까 그냥 다음을 누르시고요. 우리는 확인차 작업을 하시는 거라서 동일 상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동일 상품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리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르시면 동일 상품이 아까 상품번호 8번과 상품명 컨테이너가 두 건이 있습니다. 라고요. 중복된 데이터 2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 상품에 대한 커리는 다 되시고요. 문제에서 커리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성은 해 놓으셔야 하고요. 관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셨을 때 관리 테이블에 가셔서 마지막 레코드에 단가가 5만원에 해당한 상품번호와 상품명을 숫자를 9로 바꾸고 그 다음 컨테이너 대신에 철판건제 라고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데이터가 8번 컨테이너가 두 개가 있어서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변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변경하시고 관리 테이블 저장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관리 테이블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상품번호와 상품명에 대해서 기본키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얘 누르시면 오류 메시지 표시되지 않고요.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키는 중복된 데이터를 기본키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우리 동일상품이라는 중복 데이터를 검색하는 커리 하나를 만드시고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 기본키 설정하는 첫번째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거래물품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거래물품 테이블의 재고 필드는 재고 필드는 0 이상의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0보다 큰 거나 같은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크거나 같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거래물품 테이블의 할인율을 선택하시고요. 할인율 필드는 소수 자리에 없는 백분율 형태로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에 오셔서 저희는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소수 자릿수는 우선 백분율 선택하시고 소수 자릿수는 없다 라고 하니까 자릿수를 0이라고 입력하시고 소수 자리에 없는 백분율 형태로 설정하고 그 다음 10%를 기본값으로 설정하시오. 기본값에다가 0.1 이라고 입력하시면 10%에 해당한 값이 되겠죠. 0.1 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물품 테이블에 단종품이라고 되어 있는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기본값을 n 이라고 입력하시고 n 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y 또는 n 이의 문자는 입력할 수 입력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y 또는 n 자만 입력될 수 있도록 y or 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y 또는 n만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설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물품 테이블의 비고 필드는 데이터 형식을 255자 이상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255자 이상을 입력하겠다라고 하시면 데이터 형식을 긴 텍스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에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작성하셨던 거래물품에 대한 테이블을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하셨기 때문에 테스트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거래처 추가 테이블의 레코드를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추가 테이블을 한번 더블 클릭할게요. 8개의 레코드가 있고요. 우리는 거래처 테이블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거래처 테이블에도 8개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거래처 추가 테이블의 레코드를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할 건데 레코드 추가 시 공급 업체명이요. 전자로 끝나는 이란 조건이 있네요. 끝에 공급 업체명이 전자로 끝나는 데이터에 대해서 전자로 끝나는 데이터의 레코드는 제외하시오. 추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전자는 빼고요. 빼고 나머지 기업, 기공, 그 다음에 산업, 미국 이렇게 되어 있는 공급 업체명에 해당한 데이터만 우리는 추가하겠습니다. 라고요. 테이블을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커리를 작성할 겁니다. 그러면 거래처 테이블과 거래처 추가 테이블 일단 닫으시고요.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 만들기 가시고요.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거래처 추가 테이블을 우리는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추가를 하실 거고요. 어디에다가 추가를 하실 거냐면요. 거래처 테이블에다가 추가를 하실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어떤 데이터를 거래처 추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거래처 추가를 선택하시고 우리는 공급 업체 번호, 그 다음에 공급 업체명, 담당자, 전화번호, 도시 해당된 필드를 하나씩 추가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은 공급 업체명에 가서요. 공급 업체명에 가서 전자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주실 겁니다. 글자가 조건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저희는 not in 포함하지 않겠다. not i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select 라고 입력하시고요. 공급 업체명에 가서 from 우리가 가져올 거래처 추가 테이블에 공급 업체명에서 조건은 where 공급 업체명에 뒤에 두 글자가 전자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거든요. 라이트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공급 업체명에 뒤에 두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요. 전자라는 조건을 줄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 추가 테이블에 공급 업체명에 가져올 건데요. 단 공급 업체명에 뒤에 두 글자가 전자라는 조건을 만족한 공급 업체명은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not in 이라고 작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제해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성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커리를 작성하고 처리하고 추가 커리명은 전자 제해 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작성하신 커리를 저장을 한번 할까요? 전자 제해 추가 추가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요. 작성하고 처리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행을 하셔서 하시면 아까 전자를 뺀 4개의 데이터 레코드는 4개입니다. 라고 예 버튼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거래 물품 테이블에서 거래 물품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분류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목록 상자 리스트 중에서 선택되도록 조회 속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조회 탭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목록 상자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 상자 그 다음 컨트롤 표시를 목록 상자로 변경하시오. 물품 분류 테이블의 분류 번호 필드를 행 온번으로 설정하시오. 행 온번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물품 분류를 선택하고 그 다음 분류 번호를 더블 클릭합니다. 물품 분류에 분류 번호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시고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열의 개수가 두 개이다 뭐 그런 거 하나이기 때문에 뭐 수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래 물품 오른쪽 닫기 예 버튼 눌러주시고요. 거래 물품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분류 번호에 이렇게 목록 단추로 표시가 된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별 상품 폼을 선택하시고요. 거래처별 상품 폼에 하이 폼으로 사용되는 거래 내역 폼을 다음 지시 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별 상품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그 다음 폼에 하이 폼으로 사용되는 거래 물품 폼을 다음 지시에 따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폼은 거래 물품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상품명 기준으로 오름차순 표시되도록 레코드 온본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하이 폼을 추가하라는 내용의 현재 문제에 지금 작성하는 폼 완성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뒤쪽에 2번 문제에서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추가하는 작업을 두 번째 할 거니까 일단 이 폼은 닫으시고요. 거래 내역 폼을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작업하시고 나서 하이 폼으로 추가한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내역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거래 내역 폼을 다음 지시에 따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 폼이 거래 물품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를 상품명 기준으로 오름차순 표시되도록 레코드 원본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눈금선에 교차하는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 있고요. 속성 시트에 가셔서 저희는 레코드 원본 데이터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을 선택합니다. 점점점 작성기 누르셔서요. 현재 데이터는 거래 물품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를 상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래 물품에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시려면 별표 만능문자 별표를 더블 클릭하시면 안쪽에 상품 번호부터 비고까지 모든 필드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상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상품명을 추가하시고 화면에 표시하는 건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 정렬해서 오름차순을 선택합니다. 상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정렬하기 위해서 추가 작업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 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폼이 화면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연속 폼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속성 시트에 가셔서 형식에 가셔서 보기를 현재 단일 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속 폼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TXE 상품번호부터 각각 바운드 시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첫 번째 본문에 가셔서 TXE 상품번호를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오셔서 상품번호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상품명은 상품명 필드 분류번호는 분류번호 필드 그 다음에 공급업체명은 공급업체명 단가 단가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재고는 재고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할인율은 할인율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각각 연결작업을 바운드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내역 폼에 하이폼으로 사용할 거래내역 폼에 대해서 폼을 완성하는 세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현재 작업한 내용은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2번에서 아까 거래처별 상품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거래내역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영역에다가 거래내역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시오. 우리는 양식 디자인에 가시면요. 아래쪽에 컨트롤이 있고요.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선택된 상태에서요. 양식 디자인의 컨트롤에 하이폼을 선택합니다. 하이폼 하이 보고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앞에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배치하고자 한 영역에다가 하이폼을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고 나서 손을 떼시면 기존 폼을 사용해서 거래 내역 폼을 사용해서 하이폼으로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목록에 공급 업체명을 사용하여 라고 표시가 된다면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본 폼과 하이폼을 각각 공급 업체명 필드 기준을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결하셨고 하이폼 하이 보고서의 컨트롤의 이름을 거래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릅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거래 내역이라는 하이폼의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폼 추가하는 작업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거래처별 상품 폼에 TXT 공급 업체명을 여기에 TXT 공급 업체명을 입력하고요. 오른쪽에 조회 버튼 CMD 조회를 클릭하면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현재 내용에서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누릅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 물품 테이블에서 TXT 공급 업체명에 입력된 공급 업체의 상품 정보만 조회되도록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폼에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하여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에서 현재 폼을 미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미 입력하겠죠. 문제 나와 있는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코드 소스는 다음에 등호가 필요합니다. 셀렉트 물론을 이용하셔서 작성하는데 셀렉트 거래 물품 테이블에 공급 업체명을 가져와서 그 다음 프롬 테이블의 이름은 거래 물품입니다. 라고 테이블 프롬 다음에는 테이블 앞에는 필드 그 다음 외열 다음에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공급 업체명이요. txt 공급 업체명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공급 업체명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공급 업체명 필드는 같습니까? txt 공급 업체명에 txt 공급 업체명에서 입력한 내용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는데 일단 앞에서 셀렉트 시작하실 때 큰 따옴표 작성하셨던 거 닫아 주시고요. 또 하나 공급 업체명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예요. 문자에 대한 처리는 액세스에서는 작은 따옴표로 처리를 합니다. 작은 따옴표로 입력받는 txt 공급 업체명에 대해서 문자입니다. 라고 작은 따옴표 처리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txt 공급 업체명은 큰 따옴표 안에서 분리가 되어야만 입력받는 컨트롤을 통해서 입력받는 값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n% 연산자를 이용해서 분리 작업이 필요하고요. 앞과 뒤에 n% 연산자 그리고 나서 앞쪽에 큰 따옴표 여셨는데요. 작은 따옴표로 끝낼 수가 없죠. 그래서 맨 뒤에 큰 따옴표 닫아 주시고 마찬가지로 n% 뒤쪽에 작은 따옴표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열고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문자에 대한 작은 따옴표를 문거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성을 하셨고 오른쪽 닫기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셨으니까 보기에 가셔서 폼보기 공급업체명에다가 공급업체명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내용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급업체명 거래처를 클릭해서요. 공급업체명에다가 우리 삼성전자 대웅제약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삼성전자라고 입력하시고 조회를 클릭하시고 현재 삼성전자네요. 대웅제약 대웅제약 라고 입력하시고 조회를 클릭하면 대웅제약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하셨던 내용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거래처에 대한 테이블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의 첫 번째 보고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체 왼쪽에 거래 보고서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본문의 TXT 순번 컨트롤에는 본문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순번을 선택하시고요. 순번 컨트롤에는 해당 공급업체 내 일련번호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라고 하시면요. 데이터에 가셔서 컨트롤 언번에다가 처음에 등호 1과 같습니다. 라고 주시고요. 누적 합계에 오셔서 저희는 그룹으로 선택하시면 1234의 일련번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TXT 판매일에는 본문에 있는 TXT 판매일을 선택하고요. 동일한 판매일이 연속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한 번만 표시될 수 있도록 형식에 가셔서요.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 숨기겠습니다. 중복내용 숨기기에서 더블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TXT 업체별 판매액계는 아래쪽에 구매업체 바닥글에 TXT 업체별 판매액계라고 되어 있는 택상자를 선택하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계산식에 합계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액의 합계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을 클릭하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계산식을 작성할 건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단가 필드에 그 다음 곱하기 판매수량의 값을 곱할 거고 곱하기 가로 열고 1-2 할인율이라고 입력합니다. 1-2 할인율 입력하시고 1-2 할인율에 대한 가로 닫고요. 썸에 대한 가로를 다시 한번 닫아 주셔야겠죠. 썸 가로 열고 닫고 1-2에 대한 가로를 열고 닫고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네 번째인데요. TXT 판매액과 TXT 업체별 판매액계는 통화로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쪽에 있는 TXT 판매액과 아래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셔서 두 개의 텍스트 상자는 통화로 표시하겠습니다. 형식 탭에 가셔서 우리는 위쪽에 스크롤 막대를 올리셔서 형식을 통화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수 자리수는 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소수점 이하는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닷글에 TXT 페이지 정보 컨트롤을 생성하고 아래쪽에 페이지 바닷글에다가 텍스트 상자 하나를 추가하시고요. 그림 화면과 같이 전체 페이지를 기준으로 현재 페이지를 표시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위쪽에 보고서 디자인에 컨트롤에 텍스트 상자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바닷글 영역에 넣고자 한 자리에 드래그를 합니다. 앞쪽에 있는 레이블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텍스트 상자 선택하시고 이름이 있어요. TXT 페이지 정보라고요. 모두 탭에 가셔서 이름을 TXT 페이지 정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 페이지 정보라고 텍스트 상자 이름을 입력하시고 확인 데이터 탭에 오셔서 또는 모드에서 하셔도 돼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현재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하고자 합니다. 등호 먼저 입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현재 라고 입력하시고요. 현재 현재 다음에 한 칸에 스페이스 없습니다. 그리고 M% 연산자 이용해서요. 현재 페이지는 PHE 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그 다음 현재 페이지 라고 되어 있으니까 페이지 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에 스페이스바 입력하시고 슬래시 한 칸에 스페이스바 입력하고 총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다시 M% 연산자 입력하셔서 전체 페이지 표시될 수 있도록 페이지 S 입력하시고요. 또 연결하겠습니다. 페이지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총 페이지라고 표시할 텍스트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그리고 나서 택상자에 크기 조절이 필요하시면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로 표시될 수 있도록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아래쪽에 표시가 되는지 페이지 번호 살짝 오른쪽을 옮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해당된 내용 날짜 판매일은 중복되면 표시되지 않았고요. 통화 표시되어 있고요. 작업하셨던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 조절과 살짝 오른쪽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의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거래 보고서 TXT 업체 구분 컨트롤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 보고서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보고서 이름도 보고서고 보고서 개체도 보고서라고 하니까 좀 중복이 되네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현재 내용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업체 구분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 IIF 함수를 이용해서요.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는데 등호 입력하시고 IIF 구매업체 필드의 값이요. 구매업체 필드의 값이 같습니까? 팔도 상사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매입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I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보고서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인쇄 미리 보기 하셔가지고 업체 구분에 표시된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주시고요. 거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보고서와 그 다음 보고서의 컨트롤에 IIF 함수를 이용해서 컨트롤 원본 석성을 같이 설정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거래 물품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거래 물품 테이블 문제 제시된 내용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먼저 드래그합니다. 더블 클릭하시거나 드래그 하셔서 상품명 추가하시고요. 두 번째 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고 세 번째 공급업체명을 추가합니다. 상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해서 오름차순 선택하시고 재고 공급업체명 분류번호가 101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류번호를 추가는 하는데 두 번이 계속 더 되네요.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조건에다가 101 이란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셔서 상품명 재고 공급업체명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시된 내용과 실습하신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으시다면 저장버튼 클릭하셔서 현재 커리를 101 재고 조회라고 입력합니다. 첫번째 커리 닫으시고 다음 두번째 커리를 작성할 건데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거래체명 변경 커리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협력사 테이블에 협력사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하시고 구매 업체명을 구매 업체명을 5주 제약을 5주 식품으로 변경합니다. 조건에다가 5주 제약이라고 입력하시고 업데이트에다가 5주 식품 이라고 입력합니다. 5주 제약을 5주 식품 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클릭하셔서 거래체명 변경 이라고 입력합니다. 거래체명 변경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작성하시오 실행시키지 말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성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 세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9월에 거래 내역을 화면처럼 보여주는 월별 거래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정보 테이블을 더블클릭 하시고 거래물품 테이블을 더블클릭 합니다. 다음은 두 개 테이블을 가지고 문제 제시된 내용을 보셔서 필드를 더블클릭 할 건데요. 판매일이 필요합니다. 판매일 상품명이 필요합니다. 상품명 두 번째 세 번째 판매 수량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품명을 가지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상품명이 같은 경우는 판매 수량을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오름차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9월의 거래 내역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판매일에 날짜를 가지고 와서요.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월을 추출해서 9라는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스 함수를 통해서 판매일에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조건에다가 우리는 9라고 9월달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보시면 문제에 제시된 판매일과 상품명과 판매수량 단가 4개의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 저장하도록 하겠는데요. 월별 거래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크로스텝 마법사를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필드를 추가하셔서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거래 정보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합니다. 다음은 공급 업체를 더블 클릭 공급 업체를 행으로 배치 하실 거고요. 커리 디자인 크로스텝 클릭 하시고 행 이라고 선택 하시고 1분기 2분기 3분기 는 날짜를 가지고 분기로 표시 할 거 거든요. 그래서 판매 일을 선택 하시고 일단 열로 배치 하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조금 이따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에는 판매 수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수량을 가지고 오는데 두 번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판매 수량을 행머리 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또 또 한 번 판매 수량을 값으로 표시할 거고요. 합계를 구해서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합니다. 단 행머리 글의 판매 수량은 연 판매 수량 이라고 표시할 필드명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판매 수량 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이제는 판매 일의 날짜에 대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에 해당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판매 일쪽에 우리는 IIF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에 만족하면 IIF 원스 함수를 통해서 판매 일의 월의 데이터를 추출한 값이요.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1분기 라고 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동일하게 작성을 하실 건데요. IIF 6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럼 2분기 라고 작성하실 거고요. 다시 한 번 붙여 넣기 하시고 9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3분기 라고 수정하시고요. 나머지 대선은 4분기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는데 지금 작성하고 보니까 4자 3자 사이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다 있네요. 한 칸씩 3분기 2분기 1분기 이렇게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나 아 뒤쪽에 이 풀을 3번 사용하셨어요. 한 번 두 번 더 추가하셔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셨을 때 구매업체 그 다음 연 판매수량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해당한 데이터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신 거는 Q언더바 거래 내역 이라고 저장합니다. 거래 내역 다음은 다섯 번째 쿼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거래정보 테이블을 이용하여 판매수량 합계가 5 이상인 거래 상품 거래 상품 테이블에 상품명의 빌드의 값을 인기 상품으로 변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거래정보 테이블에 가셔서요. 거래정보 테이블에 판매 수량의 판매 수량의 합계가 5 이상 이다면 5 이상 이다면 우리는 거래 물품 테이블에 가서 비고에 인기 상품 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거래 물품에 해당된 상품명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거래 물품도 닫아 보시고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가져오실 건 우리는 실제 거래 물품 테이블에 비고에다가 비고 필드를 추가하셔서 업데이트 인기 상품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현재 상품 번호 필드를 가지고 와서 상품 번호 거래 정보 테이블에 상품 번호 상품 번호에 해당된 상품 번호에 판매 수량 합계를 구해서 1번 2번 2번에 해당된 수량 합계를 구했을 때 5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에 인기 상품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조건은 안쪽에 해당된 데이터 인연산자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하이폼을 사용하셔서 하이 커리를 작성하셔서 셀렉트 상품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요. 어디에 가셔서 프롬 거래 정보에 가셔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그룹을 지어서 합계가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그룹을 먼저 작성하시고 C-O-U-P 그룹 바이 라고 입력하시고요. 상품 번호를 가지고 그룹을 만듭니다. 보통 우리가 커리 만들 때 요약 누르셨을 때 만들어진 것처럼 그룹 바이 하시고요. 해빙 합계가 합계가 판매 수량의 합계가 그거나 같다 5라는 조건을 줍니다. 판매 수량의 값이 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판매 수량의 값이 5보다 큰 데이터 그룹별로 상품 번호별로 판매 수량의 값이 5 이상인 데이터의 상품 번호를 가져오면 해당된 데이터의 비고란에 인기 상품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작성하신 커리 저장 버튼 누르셔서요. 인기 상품 처리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실행을 클릭하시면 8개 행을 추가 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예 버튼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 그리고 나서 거래 물품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인기 상품 이라고 8개 해당된 데이터의 비고란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부터 처리 기능 구현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